예수님의 주대심을 믿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주대심을 믿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세례유안조차도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유안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진정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유안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세례유안은 투옥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유안에게도 의심의 싹이 자라게 되었죠. 정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이신지를 꼭 알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 질문의 뜻을 아시고 친절히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들을 말해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기적의 사역과 예언된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실족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들의 기대에 충족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 이끌 지도자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의심이 아닌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소문들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설교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한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요한의 마음을 실족하지 않게끔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설교를 했던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해주셨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왜 믿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은 내 안에 생겨난 또 다른 질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에는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 만큼의 불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드는 상황은 꼭 삶의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고 확신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던 과거의 시절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의 시간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보여지고 귓가에 들려지기 전까지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주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어려운 순간은 다가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에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둘째로는 교회와 단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룩함은 성문교회가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단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과 육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사의 귀에 성료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문교회 영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연약한 영혼들이 치유되어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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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